부산은 지난달 18일부터 한 달 가까이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. 오늘 낮 4시 40분쯤 해운대구 재송동 다세대주택 1층에서 불이 나 거주민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또 오후 2시 반쯤 기장군 청광리의 한 차량 선팅업체에서도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고 이보다 앞선 12시쯤 수영구 밀락동의 한 공사장에서도 쌓아둔 폐 자체에서 불이 나는 등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.